아이고 아가 큰일 났다 희수 우리 희수가 유서 써놓고 집을 나갔어 네? 아가씨가요? 나 지금 강서방이랑 얘 찾으러 나가봐야 됐는데 네가 좀 올 수 있겠니? 애 봐줄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네 아버님 지금 바로 갈게요 아가 고생 많았다 아가씨 찾아서 진짜 다행이에요 에휴 그 썩을 기집애 산후 우울증인지 뭔지 그게 심하다네 바다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걸 겨우 잡아왔어 에휴 걱정이네 어머 아가씨가요? 에휴 산후 우울증 그거 진짜 힘들다던데 저는 괜찮았지만 제 친구도 산후 우울증 진짜 심하게 겪었거든요 걔도 막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애기한테 나쁜 생각도 들고 막 그랬었대요 에휴 그래? 아이고 저걸 어쩌면 좋아 우리가 똘똘 뭉쳐서 좀 도와주자 그럴 수 있지? 네? 아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야죠 그래 아가 너만 믿는다 희수한텐 내가 얘기해 놓으면 언니 아가씨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요? 아니 유서 써놓고 가출하는 게 어딨어요 진짜 심장 철렁하게 어머님 아버님도 가게 문도 못 여시고 내내 아가씨만 찾아 다니셨어요 저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에휴 나 첫째 둘째 낳았을 때 생각하면 난 산후 우울증 없었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가씨는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아프고 그러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네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언니 매일매일 나쁜 생각만 들고 하루 종일 애랑 집에 둘이 있으려니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에휴 아가씨가 전업집이라 더 그런가 봐요 차라리 회사라도 다니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저 데리고 바람 쐬러 가준다는데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언니가 좀 봐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잠깐 애 봐주는 정도야 해줄 수 있죠 고마워요 언니 저도 진짜 빨리 낳고 싶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였네요 힘내요 아가씨 나도 옆에서 도울게요 언니 내일은 좀 일찍 갈게요 아침 8시쯤 빨리 출발해야 돼서 이번 주도 우리 애 잘 부탁해요 또요? 엄마 아빠는 가게 때문에 주말에도 못 쉬는데 언니 아니면 누가 애 봐줘요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불쌍하게 봐서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여보 살려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가씨 말이야 내일은 애 맡기러 더 일찍 온대 아침 8시 나도 좀 살자 나 워킹맘이야 아 또 온대? 또가 뭐야 벌써 6개월째 매주 한 번도 안 빼놓고 주말마다 애 데리고 오는데 벌써 그렇게 됐나? 에휴 무슨 산후 우울증이 그렇게 오래 가냐 원래 그래? 몰라 나도 좀 쉬자 애들 초등학교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다시 유가 지옥이야 주말만 되면 조카 키우느라 내 몸이 남아나질 않아 우리 마누라 힘들어서 어쩌나 내가 처음에 봐주지 말았어야 됐나 처음에 좀 귀찮긴 했는데 그래도 산후 우울증이라니까 그런 아가씨가 바람 쐬러 간다니까 좋은 마음으로 애 좀 봐줬더니 이게 반 년 넘게 이럴 줄이야 그러게 나도 이럴 줄은 몰랐어 그리고 나 토요일도 출근하는 거 알잖아 4시나 돼야 퇴근하는데 그럼 자기가 아침부터 애 봐야 돼 할 수 있겠어? 어? 나도 내일 오전에 약속 했는데 안 돼 취소해 우리 둘 다 집 비우면 애들 보고 애를 보라고?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굴 잡으려고 진짜 나 이러다가 말라 죽겠어 좀 살려주라 알았어 기회 봐서 얘기해 볼게 언니 잘 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아가씨 아가씨 아버님 혹시 아가씨 또 아이고 벌써 나와서 찾는 중이다 그래도 다행히 강서방이 보더니 컴퓨터에 기차 티켓 끄는 기록이 있다지 뭐냐 그거 보고 지금 강릉 가는 중이다 세상에 성우한테도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오랬으니까 너는 기다리지 말고 애들이랑 자라 이 기집에 잡아오면 얘기 좀 해야겠다 네네 아버님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요 자기 어제 집에 안 온 거야? 응 본가에서 얘기가 너무 늦게 끝나서 그냥 거기서 자고 출근했어 에이 그래도 집엔 들리지 그나저나 그나저나 아가씨는 뭐래 죽을 힘 다해서 끌어냈다고 하시더라 세상에 어제도 울고불고 밤새 난리도 아니었어 올케 언니가 애 안 봐주면 어쩌냐는 둥 나 붙잡고 하도 울어대서 잠도 잘 못 잤다 아니 나도 진짜 힘든데 알아 일단 기다려보자 잠깐 그러다가 괜찮아질지도 모르잖아 언니 자요? 잠이 와요? 난 애 보느라 지금 잠도 못 자는데 언니까지 이러면 나 어떻게 살아요 나 진짜 이러다 죽어요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요? 언니 나 진짜 힘들어요 아빠가 맨날 감시해서 이제 도망도 못 가고 죽겠다고요 언니는 내가 가엾지도 않아요? 나 같으면 불쌍해서라도 애 봐줬겠다 애 좀 봐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어차피 자기도 애 키우면서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두고 봐요 내가 어떻게 아나 내가 죽으면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 살려줘요 나 산후 우울증이라니까 진짜 심하다니까 애 좀 봐달라고요 조카들 보면서 그냥 같이 보면 되잖아요 힘든 일도 아니잖아요 언니 아휴 진짜 아가씨 그만 좀 해요 일주일 내내 이게 뭐예요 드디어 답장하네요 아 그래도 다행이다 죽기 전에 언니 답장 한 번은 받아서 죽는다는 소리 좀 그만해요 알았어요 알았다고 애 봐준다고 대신 일요일만이에요 이제 토요일은 안 돼요 알았어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 아니면 누가 나 도와주겠어요 고마워요 언니 그럼 일요일 아침에 데리고 갈게요 아가씨 아가씨 애 봐주기로 했어 어? 정말? 일주일 내내 죽는다 어쩐다 하면서 사람 피를 말리는데 내가 진짜 견딜 수가 없다 대신 일요일만 봐주는 거야 이제 토요일은 안 돼 토요일 퇴근하고 오면 진짜 나도 쉬고 싶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고마워 에휴 내 무덤 내가 파는 거 아닌가 싶네 언니 우리 그이가 다음 주 월요일에 휴관해서 우리 금 토요일 여행 가거든요 제주도로 아 그래요? 좋겠네 간 김에 애기랑 추억도 쌓고 사진도 많이 찍고 와요 무슨 소리예요 애는 놓고 가야지 그래도 금요일이랑 토요일 낮까진 겨우겨우 시댁에 부탁해놨으니까 언니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밤까지만 봐주면 돼요 네? 나 잘했죠 그래도 언니 힘들지 말라고 사이도 안 좋은 시댁에 부탁하느라 진짜 진 땀 뺐어요 이 정도면 나 여행 갈 용돈 받을 정도 한 거 아닌가? 아니 아가씨 아가씨 애도 이제 클 만큼 컸어요 벌써 100일도 훨씬 지났고 이 정도면 데려가도 되니까 이번 여행부터는 애도 같이 데리고 가요 나 애 절대 못 봐줘요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 희수한테 애 못 봐준다고 했어? 어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이건 해도 애도 너무하잖아 희수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또 집 나갈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계속 그러더라고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전화를 안 끊어서 나도 진 땀 뺐어 이번엔 유선은 안 썼나 보네 자기가 우리 애들 낳고 고생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는데 여동생이라는 게 여동생이라는 게 그러고 있으니 그때 생각이 또 나고 그러네 묶여 진짜 그래도 여행은 가야겠으니까 가출은 안 하나 보지? 지난번엔 바로 가출하더니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다 에휴 우리 마누라 힘들게 해서 내가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아가씨 잘못이지 아무튼 이번에는 절대 애 못 봐준다고 못 박아놨으니까 자기도 마음 약해지지 마 알았지? 응 언니 저 지금 급하게 병원 가봐야 되는데 애 좀 봐주세요 네? 일요일에 무슨 병원을 가요 응급실 가요? 아니요 두 시간만 봐주시면 돼요 선부인과 의료 진료 예약이 있어서 의료 진료요? 두 시간이면 뭐 알았어요 아가씨 응? 이건 웬 단톡방? 아 언니 나 축하해주려고 하는구나 축하는 무슨 아니 두 시간만 애 봐달래놓고 아침 10시에 맡겨놓은 애를 밤 9시가 다 돼가는데 왜 아직도 데리러 안 와요? 아 거의 다 왔어요 저 사실 둘째 임신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기랑 밥도 먹고 하루 종일 데이트 좀 했죠 뭐라고요? 아니 첫째 때문에 온 산후 우울증이 아직 낫지도 않았다면서 둘째요? 뭐야 그 반응은? 축하 안 해줘요? 축하해요 축하하는데 괜찮겠어요? 걱정돼서 그래요 뭐 어때요 나한텐 언니가 있는데 아이고 둘째라니 축하한다 우리 딸 고마워 아빵 죄송합니다 지금 주차장이니까 얼른 올라갈게요 그래 희수 축하한다 에미야 네 아버님 너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때 되면 신경 써줄 테니까 우리 희수 괜찮아질 때까지만 좀 봐주자 도와줄 수 있지?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아버님 일단 저도 노력해 볼게요 이게 뭐야? 글 잘 봐봐 산후 우울증이라고 뻥치면 다통함 키키키키키키 나도 그걸로 반년 넘게 꿀뻔는 중 주말마다 새언니가 애 다 봐줘서 이렇게 놀러다니니 행복 그 자체 둘째 태교 여행은 어디로 가지?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야? 어? 이거 진짜 희수 페이스북이야? 어어 아주 영악하게 우리한테 비공개로 해놓고 친구들만 보게 해놓는 그런 게 있나봐 내 동생이 지 친구 페이스북 보다가 발견했대 동생 친구랑 아가씨랑 동창이라나? 근데 여태 산후 우울증이라고 뻥친 거야? 놀러 다니려고? 난 애 셋을 보느라 골병이 되는데 아이고 아우 이걸 참 나 진짜 이번엔 가만 안 있어 일단 진정 좀 하고 아니 진정 못해 아가씨 요즘 많이 바쁘겠어요? 둘째 태교 여행 어디로 갈지 고르느라 그거야 그럼 어? 이거 아니 언니 이게 그니까 됐고요 앞으로 저는 완전 파업입니다 두 번 다시 누구든 저한테 아가씨의 보라는 사람 있으면 정말 가만 안 있어요? 아이고 또 뭔데 그러냐 애미야 넌 애가 왜 그렇게 속이 좁아? 네 친동생이라도 이렇게 매정하겠어? 아버님 제 친동생은요 주 6일 출근하는 저 힘들까봐 여태 단 한 번도 애 맡긴 적 없어요 오히려 저희 애들 봐주면 봐줬죠 애들 초일 초이 될 때까지 제 동생 도움 없었으면 저 혼자 키우는 거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럼 너도 받은 도움 좀 베푼다 생각하면 되지 뭘 이렇게 집안 분란을 만들어? 아버님 아가씨 산후 우울증? 그거 다 뻥이에요 저기 사진에 다 나와 있어요 산후 우울증이라고 거짓말하고 놀러 다니고 이제 둘째 나오면 저보고 둘째까지 보라고 할 텐데 전 그거 절대 못해요 아 진짜 애 좀 봐준 거 가지고 더럽게 생생내네 뭐라고요? 너 그게 지금 올케 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말이야 바른말로 어차피 애들 보는 거 오빠랑 교대로 보든 아님 애들 있으니까 애들이랑 교대로 보면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저 난리야 짜게 굴고 싶어?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거짓말은 뭐고 돈은 또 뭔 소리고 형제끼리 애 좀 봐줄 수 있는 거지? 아버님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한 번만 더 아가씨 보라고 하는 순간 저 이혼합니다 아가씨랑 이제 안 올킬 거예요 명절에도 웬만하면 보지 말아요 우리 내가 먼저 다녀오든 아가씨가 먼저 다녀가든 순서 정하죠 와 진짜 올케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오빠 말 좀 해봐 자기도 왜 다들 말이 없어? 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오빠 강서방도 그래 제가 저렇게 철이 없으면 강서방이 단돌 일을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이게 지금 맞는 행동이야? 죄송합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나 내 마누라 힘든 거 더는 못 봐 희수 너도 그렇게 책임감 없을 거면 둘째는 무슨 둘째야 첫째도 지 손으로 못 키우는 게 오빠 아버지도 그래요 제 사고만 돈다고 해결되는 거 없어요 이참에 지 몫은 지가 하게 해야 된다고요 저 이혼하는 꼴 보기 싫으면 애들 엄마한테 더 이상 희생 강요하지 마세요 에미야 네 아버님 내가 미안하다 네? 이제야 좀 상황 파악이 됐어 늙은이 이렇게 주책이다 내가 그동안 네 마음을 신경 못 썼구나 얼마나 서운했을꼬 아버님 내가 별다르게 해줄 건 없고 저기 성북 쪽에 있는 작은 상가 하나 있지? 그건 네 이름으로 해줄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두 번 다시 우리 며느리 고생시키는 일 없을 거다 내가 미안했다 부족한 시협이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게 뭐야? 그동안 내가 용돈이랑 이거저거 모은 건데 당신 줄게 갖고 싶었던 백을 사든 아니면 여행을 다녀오든 마음대로 해 왜 그래 여보 내가 그동안 제대로 방패막이도 못돼주고 미안해서 그래 보상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진작에 좀 잘했을 텐데 미안 진짜 사람 이렇게 감동 줄 거야? 솔직히 자기한테 좀 화났었는데 이러면 내가 너무 감동이잖아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정말로 제게 작은 상가 하나를 증여해주셨고 남편이 준 3천만 원으로 저는 꿈에 그리던 외국 육성급 호텔 호캉스도 가보고 우리 애들이랑 남편 옷도 좋은 걸로 한 벌씩 해줬습니다 남은 돈은 잘 가지고 있다가 남편 위에서 쓰려고요 그리고 시누이의 산호울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후 시부모님들은 시누이에게 저희 집 출입을 금지했고 연락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당신들 집에도 당분간 오지 말라고 하시고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제 동생이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창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게 되어 SNS마다 제대로 망신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저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